우주의 먼지, 인간의 비밀을 찾아가다. 지구의 끝, 먼지책방.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근조. 이곳만으로는 알 도리가 없으니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약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두시버스를 타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밤샘을 한 뒤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 휴가를 신청했다.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라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그다지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난 괜히 말했다는 생각에 들었다. 사실 내가 변명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나를 위로해줘야 할 일이었다. 아마 이틀 뒤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조이는 표하겠지. 지금은 어찌 보면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면 비로소 그것이 확정된 사실로 다가와 공식적인 예의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 버스를 탔다. 날씨가 무척 더웠다. 늘 하던 대로 셀레스트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모두들 나를 동정하며 슬퍼해 주었다. 어머니란 특별한 존재라오. 셀레스트는 내게 이런 말까지 건넸다. 식당을 나올 때는 모두들 문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다. 나는 정신이 좀 멍해서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잊고 있다가 에마뉴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들렸다. 에마뉴엘은 몇 달 전에 삼촌에 상을 치렀던 것이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었다. 그렇게 서둘러 뛰었던 데다가 흔들리는 버스, 휘발유 냄새, 하늘과 도로에서 번쩍이는 햇빛,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다. 양로원으로 가는 내내에 잤다. 눈을 뜨니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그가 웃으며 멀리서 오는 거냐고 물었는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네 라고만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곳까지 걸어갔다. 바로 엄마를 만나려고 하자 관리인이 원장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이 바쁜 탓에 나는 조금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는 동안 관리인이 줄곧 말을 건넸다. 드디어 원장실로 안내받았는데 원장은 키가 작은 노인으로 레지용 도네르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가 맑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나는 손을 어떻게 빼야 할지 난감했다. 원장은 서류처를 뒤적였다. 메루서 부인은 3년 전에 이곳으로 오셨군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었네요. 원장이 책망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 말을 막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젊은이. 당신 어머니의 서류를 읽어보았어요. 당신은 어머니를 부양할 수가 없었더군요. 어머님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수입도 넉넉하지 못했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여기에 계시는 편이 더욱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하고 나는 말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셨어요. 친구들과는 옛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으니 재미있게 지낼 수 있지만 당신과 살았더라면 아무래도 세대가 달라서 적적하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다. 엄마는 집에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다 보내곤 했다. 양로원에 가고 처음 며칠은 자주 울었다는데 그건 습관 때문이었다. 아마 몇 달이 지나 집에 다시 데려오려고 했다면 그때도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언제나 습관 때문이었다. 내가 마지막 해에 이곳에 발길이 뜸했던 것은 그런 이유도 조금 있었다. 물론 정류장까지 가서 표를 사고 두 시간 동안 버스를 타는 것도 귀찮고 일요일 하루를 몽땅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한몫을 하긴 했다. 원장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나는 대충 흘려들었다. 어머님이 보고 싶으실 테지요. 말없이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계단에서 원장이 말을 이었다. 조그만 빈소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누군가 돌아가실 때마다 양로원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2, 3일 동안은 신경이 날카로워지세요. 그럼 일도 어려워지고요. 우리는 노인들이 작게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안뜰을 가로질러 갔다. 그들은 말을 멈추었다가 우리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치 앵무새들이 낫기에 제잘거리는 것 같았다. 작은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원장이 멈춰 섰다. 메르소 씨,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볼일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장례식은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밤샘 하실 걸 고려해서 글이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당신 어머니께서 장례식은 종교 의뢰에 따라 행했으면 좋겠다고 가끔 친구분들께 말씀하셨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는 모두 해놓았습니다. 다만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원장에게 고맙다고 했다. 엄마는 무신논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종교를 깊이 생각한 적도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에 유리창이 달려있고 흰 석회로 벽을 칠한 방이라서 무척 밝았다. 의자 몇 개와 십자 모양 받침대들이 보였다. 방 한가운데 놓인 투기의 받침대 위에 뚜껑이 덮인 관이 있었다. 호두 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은 나사모시에 도드라져 번쩍거렸다. 관 옆에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진단빛깔 머리수건을 쓴 아랍인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뒤따라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이 입관하셨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못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가 조금 더듬거리며 관 가까이 가려고 하기에 내가 말렸다. 그가 내게 말했다. 안 보시려고요? 내가 대답했다. 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어색해졌다.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다. 왜 안 보시려고요? 왜 안 보시려는 겁니까? 잠시 뒤에 그가 물었지만 나무란다기보다는 이유를 알고 싶은 모양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흰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하긴 그럴 수도 있지요. 그의 반짝이는 푸른 눈이 아름다웠고 얼굴빛이 조금 붉었다. 그는 내게 의자를 하나 밀어 권하면서 자기도 뒤쪽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갔다. 그때 관리인이 말했다. 종기가 나서 저래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눈 밑에서부터 머리까지 온통 붕대로 감고 있었다. 코 언저리에도 붕대가 편편하게 데어져 있었다. 얼굴이 온통 흰 붕대의 투성이었다. 간호사가 나가자 관리인이 말했다. 혼자 계시도록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나가지 않고 내 뒤에 그냥 서 있었다.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게 몹시 거북했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노을 위에 가득 들어찼다. 말벌 두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댔다. 졸음이 몰려왔다. 여기 오래 계셨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관리인에게 말을 걸었다. 5년 됐습니다. 그는 마치 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로 대답했다. 그러고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누군가 그에게 마른 고의 양로원에서 관리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면 그는 아마 무척 놀랐을 것이다. 그는 64살이었고 파리 태생이라고 했다. 그때 내가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물었다. 아, 여기분이 아니시군요. 그리고 그가 나를 원장실로 데려가기 전에 엄마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해냈다. 그는 내게 산이 없는 평지에서는 게다가 이 지방처럼 날씨가 묻어온 곳에서는 서둘러 시체를 매장해야 한다고 했었다. 자기는 파리에 살았으며 파리는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산할식이나 시체를 묻지 않고 두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으며 재실감하기도 전에 벌써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만해요. 그런 얘기를 이분께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는 얼굴을 불이키며 사과를 했다. 나는 그들 중간에서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다. 관리인 이야기가 재미도 있었고 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조그만 영안실에서 관리인은 자신이 극빈자로 양로원에 들어왔다고 했다. 아직 건강하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관리인 자리를 맡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결국 그도 수용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나 혹은 저 사람들 또는 가끔 늙은이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수용된 사람들 중에는 그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그건 다른 문제였다. 그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고 주위도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다. 순식간에 밤이 유리창 위로 짙게 깔렸다. 관리인이 스위치로 올렸을 때 결항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오히려 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했으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가 밀크커피 한 잔을 가져오겠다고 하기에 밀크커피를 좋아하는 나는 그러라고 했다. 조금 있다가 그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런 뒤에 담배 생각이 났지만 엄마 시신 앞에서 피워도 좋을지 망설여졌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다지 거리낄 것도 없어서 관리인에게도 담배를 한 대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다. 그가 문득 말을 꺼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도 밤샘을 하러 오실 거예요. 그게 관습이거든요. 의자하고 블랙커피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벽에 반사되는 불빛으로 피로를 느낄 지경이어서 전등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끌 수 없느냐고 물었다. 관리인은 전기 시설 문제로 다 켜든지 다 끄든지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를 끄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 뒤로 나는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들어와 의사를 몇 개 늘어놓고 의자 한 개에는 커피 주전자와 찻잔들을 포기해 놓았다. 준비가 끝났는지 엄마 시신 건너편으로 가더니 나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간호사도 방 안쪽에 등을 돌린 채 앉아있었다.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팔을 움직이는 모양으로는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았다. 방 안은 따뜻했고 커피를 마신 덕분에 몸도 덮여졌고 열어놓은 문으로 밤공기와 꽃향기가 흘러들어왔다. 나는 잠깐 졸았던 모양이다. 희미하게 스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방 안을 밝힌 빛이 더욱 눈부셨다. 물체와 모서리들, 모든 곡선들이 그림자도 없이 하나하나 눈이 아플 정도로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때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왔다. 모두 열 명이 조금 넘을 것 같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빗속을 살며시 걸어 들어와 의자 삐걱대는 소리도 하나 내지 않고 앉았다. 나는 사람을 처음 보기라도 하듯이 그들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 옷차림 등 사소한 하나하나가 모두 내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도 조용해서 진짜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끈으로 졸라맨 차림이라 볼록 나온 배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늙은 여자의 배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남자들은 대부분 무척 말랐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놀랐던 것은 그들의 눈이 온통 주름살로 덮여 보이지 않는데도 그 얼굴 한가운데 광채 없는 빛이 보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이가 다 빠진 입안으로 입술이 말려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앉을 때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내게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버릇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마도 인사를 하려던 것이었지 싶다. 그들 모두가 관리인 주위로 나와 마주 앉아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나는 그들이 나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뒤 둘째 줄에 앉아 잘 보이지 않는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그녀의 작은 울음소리는 끝도 없을 것 같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기운 없이 우울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 있기만 했다. 모두들 한결같이 관이나 지팡이 혹은 눈에 띄는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를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했다. 여자는 여전히 울었고 그녀를 알지 못하는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울음소리를 그만 듣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그만 울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관리인이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머라 중얼거리더니 또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냈다. 그때 관리인이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앉아 있기만 하더니 내 얼굴은 보지도 않고 말을 걸어왔다. 저분은 어머님하고 꽤 친하게 지내셨어요. 여기서 딱 하나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자기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군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자의 한숨 소리와 흐느낌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녀는 잠시 코를 훌쩍이더니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더 이상 졸리지는 않았지만 나는 피곤했고 허리도 아팠다. 이 많은 사람들의 침묵이 이제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가끔씩 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그 소리가 몇몇 노인이 볼 안쪽을 빨아서 내는 희한한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그런 소리를 내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 앞에 누워있는 이 시신도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건 잘못된 느낌인 것 같았다. 관리인이 우리들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밤은 지나갔다. 어느 순간 눈에 떴을 때 노인들이 서로 기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난다. 그들과 다르게 단 한 사람만은 지팡이를 마주 잡은 손등 위에 턱을 괴고 앉아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가 허리가 점점 아파와서 눈을 떴다. 유리창으로 날이 밝아오는 게 보였다. 잠시 뒤에 노인 한 사람이 깨어 심한 기침을 해댔다. 그는 커다란 체크무늬 손수건에 가리를 뱉어냈는데 그 가리침 덩어리가 마치 속을 모두 끄집어내는 듯 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얻겠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불편하게 밤을 샌 탓에 잿빛이 된 얼굴로 그들이 일어섰다. 매우 놀랍게도 그들 모두 방문을 나서면서 내 손을 잡고 악수했다.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마치 지난 밤이 우리의 친밀감을 두텁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자기 방에 데려다주어 간단히 세수했다. 그리고 또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무척 맛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갔다 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렌고 사이를 막고 서 있는 언덕들 위로 하늘빛이 불그스름했다. 언덕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소금기가 실려있었다. 아름다운 하루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전원에 나가본 일이 없었다. 엄마 일만 아니었으면 산책하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뜰에 있는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기다렸다.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더니 더 이상 졸리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 생각이 났다. 지금쯤 그들은 출근하려고 막 일어났을 것이다. 나는 늘 그때가 하루 중에서 제일 힘들었다. 그런 생각에 좀 더 빠져보려 했으나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생각이 흩어져 버렸다. 창문 뒤에서 한참 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곧 조용해졌다. 해는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갔고 이제 햇볕이 내 발을 뜨겁게 내리쬐었다. 관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원장이 찾는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가서 몇 가지 서류에 시키는 대로 서명을 했다. 원장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내게 말했다. 장의사들이 방금 도착했답니다. 관 뚜껑을 닫으려는데 그 전에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보셔야지요. 내가 안 보겠다고 하자 그가 목소리를 낮춰 수화기에 대고 명령을 했다. 피자크 사람들에게 시작하라고 하게. 그런 뒤에 원장은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말을 했고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기 책상 위에 걸터앉아 짧은 다리를 포겼다. 그는 장례식에 자신과 나 그리고 담당 간호사만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원칙상으로 양로원의 노인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고 밤샘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것도 말해주었다. 이건 인정상의 문제거든요. 그가 이번에는 특별히 엄마와 절친한 사이였던 남자 토마 페레라는 노인이 장직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조금 유치한 감정입니다만 그 사람과 당신 어머니는 거의 붙어있다시피 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당신 약혼 요구만 하고 페레를 놀리면 그는 그저 웃곤 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그러니 메르소 부인이 돌아가신 게 그에게는 엄청난 슬픔이겠죠. 그래서 장례식에 페레가 참석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진호는 의사의 충고대로 어제 밤샘하는 것만은 막았덥니다. 원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원장이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기 마렌코 지방 신부님이 벌써 오시네요. 꽤나 일찍 오셨습니다. 원장은 마을 안에 있는 성당으로 가려면 적어도 45분은 걸린다고 말했다. 우리가 내려가니 건물 앞에 사제와 복사아이 둘이 있었다. 그 중 한 아이가 향로를 들고 있었고 사제는 은줄의 길이를 조절하느라 아이에게 몸을 굽히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을 지나자 사제는 허리를 펴고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방 안에 못이 박힌 관과 검은 옷을 입은 인부 네 사람이 한꺼번에 보였다. 원장이 내게 연구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자 신부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 뒤로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인부들의 천을 들고 관 앞으로 다가갔다. 사제와 복사들, 나와 원장은 밖으로 나왔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원장이 나를 그 부인에게 소개했다. 메르소 씨입니다.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앙상하고 길쭉한 얼굴을 숙였다.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우리가 인부들 뒤를 쫓아 양노원을 나서니 연구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스티를 해서 번쩍이는 직사각형 차를 보니 필통이 생각났다. 차 옆에는 키가 작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장래의 진행자와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노인이 한 명 서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위쪽이 동그랗고 태가 넓은 모자를 쓰고 있다가 관이 문을 지날 때 그것을 벗었다. 구두 위로 늘어진 바지와 커다란 흰 칼라가 달린 셔츠에 지나치게 작은 검정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주근깨 가득한 코밑에 있는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수치 없는 흰머리 칼라 사이로 보이는 귀는 귓바퀴가 일그러지고 늘어진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피처럼 붉은 귀의 대소는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장래 진행을 맡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자가 맨 앞에 연구차가 그 다음. 그 주위로 인부 네 명의 뒤를 이어 원장과 나, 마지막으로 담당 간호사와 페레시가 뒤따르기로 했다.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했다. 햇빛의 땅으로 내려앉자 더위가 급격히 기승을 부렸다. 이유는 몰랐으나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터라 몹시 더웠다. 모자를 쓰고 있던 노인도 다시 모자를 벗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 있는데 원장이 내게 말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와 페레시는 간호사를 대동하고 자주 마을까지 산책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주위에 있는 벌판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닿을 듯 줄지어 선 삼나무들과 붉고 푸른 대지에 드문드문 보이는 집들을 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이 고장에서 보내는 저녁은 쓸쓸한 휴식 시간과 같았을 것이다. 오늘은 넘쳐 흐르는 햇빛의 열기가 이 풍경을 아른거리게 하는 탓에 견디기 힘들었고 사람을 기운 빠지게 했다. 페레시가 다리를 약간 절름거린다는 것도 우리가 걷기 시작했을 때야 알게 되었다. 연구차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그는 자꾸 뒤로 처졌다. 연구차 곁을 따라가던 인부 한 명도 뒤로 처져 나와 나란히 걸었다. 나는 태양이 빠른 속도로 솟아오르는 걸 보고 놀랐다. 윙윙대는 벌레 소리와 포리피의 바스락대는 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벌판을 메우고 있는 것을 느꼈다. 뺨 위로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가 없어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했다. 그때 인부 한 명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모자챙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뭐라 하셨나요? 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무더니 내리쬐다고 했습니다.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저분이 어머니신가요? 조금 뒤에 그가 다시 물었다. 역시 네 하고 대답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는 정확히 나이를 몰라서 꽤 되셨습니다 하고 대꾸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페레시가 한 50미터 정도 뒤쳐져 따라오고 있었다. 이번엔 원장을 바라보니 불필요한 몸짓 없이 아주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 위로 땀이 맺혔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장래의 행렬이 조금 빠른 듯했다. 주위는 시종일간 햇빛으로 가득 차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이 있을 뿐이고 햇볕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뜨거웠다. 그러다가 어느새 최근에 새로 포장한 길로 들어섰는데 아스팔트가 햇볕을 받아 녹아서 흐물흐물했다. 발이 푹푹 빠졌다. 아스팔트가 벌어지면서 진득한 콜타르가 번쩍거렸다. 연구차 위로 보이는 운전사의 빛나는 가죽 모자는 마치 이 아스팔트를 빚어서 굳힌 것처럼 보였다. 푸르고 흰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의 끈적이는 검은색, 사람들이 입은 상복의 의물한 검은색, 이스틀한 연구차의 검은색 등 단조롭기만 한 색깔들 사이에 나는 머리가 좀 어지러웠다. 햇빛, 가죽 냄새, 니스 냄새, 연구차에서 풍기는 말똥 냄새, 향 냄새, 부족한 잠으로 인한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내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무더위 속에서 펠의 영감이 아득하게 보이더니 이내 보이지 않았다. 찾아보니 그가 도로에서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게 보였다. 조금 더 가면 길이 구부러져 있으니 이 지역을 잘 아는 페레가 우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이 구부러진 곳에서 그는 우리와 만났지만 금세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가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빠르고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내 기억에 남은 게 없다. 다만 한 가지, 말 어기 위해서 담당 간호사가 내게 했던 말은 생각이 난다. 천천히 가면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 걸어도 땀으로 흠뻑 젖으니 성당에 들어갔을 때 오한이 날 수도 있답니다. 그녀는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매끄러우면서도 다소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아직도 그날 본 몇몇 광경이 아찬데 머릿속에 남아있다.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따라잡았을 때 페레의 얼굴이 그 중 하나다. 그 뺨은 힘겨움과 신경질이 한 대 섞인 눈물 한 방울로 흥건했다. 하지만 주름살 때문에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얼굴 위에 퍼졌다가 다시 한 대 모여 녹초가 된 얼굴에 이스틸을 한 것처럼 번들거렸다. 그리고 성당과 거기에 서있던 마을의 사람들 묘지 위에 붉은 재라늄들과 마치 관절이 해체된 인형처럼 페레가 실신한 일 어머니 관위로 굴러 떨어지던 붉은 흙덩이 그 속에 섞여있던 하얀 나무 뿌리들 사람들, 목소리들 목소리들, 마을 어느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쉬지 않고 붕붕대던 엔진 소리 마침내 버스가 알제라는 빛의 안식초 속으로 들어와 이제는 들어 누워서 열두 시간 동안 실컷 잠을 잘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 기쁨 같은 것들이 기억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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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